1, 2, 3, show it up! 안녕하세요, 다필레스입니다.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? 어디? 근데 나 진짜 몰랐어. 바정? 우리 지금 바정이지 않아요? 아, 바정? 파주? 바주? 파주 파주. 아까 촬영... 저기 어땠어요? 촬영? 언니 어땠어요? 언니도 어땠어? 어땠어? 나는, 아 저는 어, 진짜 재밌었어요. 조금, 살짝! 아니, 많이! 모르겠어, 근데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아쉬운 부분보다는 더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어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! 그리고 그것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.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하은이는? 음, 저...